안녕하세요 화성동양TV입니다 요즘 인기가 제일 많은 3x6 다락방 이동식 주택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납품부터 설치 과정까지 자세하게 담아왔으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락방 최대 높이가 3600 정도 나오는 제품인데요 납품 과정에서 전기줄이나 나뭇가지에 걸릴 위험성이 있어 계약하시기 전에 저희 사장님께서 직접 현장 답사를 가신 후 체크를 하시고 계약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납품하기 힘든 지역 같은 경우 현장 제작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문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납품하는 과정에서 나뭇가지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동식 주택을 최대한 지키고 나뭇가지도 최대한 망가뜨리지 않는 조건 하에 운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장애물도 많이 없고 길도 넓어 편안하게 운송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동식 주택 하부의 고위 주축들 같은 경우 저희 동양컨텐에서 서비스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현장에 도착을 하지 않으셔서 일단 대기 중입니다 고객님께서 현장에 도착하셔서 하차하는 영상인데요 원하시는 자리에 하차를 해야 돼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영상을 빨리 감기를 해서 작업을 빨리 하는 걸로 보이시겠지만 제품이 망가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조심 천천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양컨테이너는 컨테이너나 이동식 주택을 하차할 때 항상 수평 작업도 마쳐드리고 있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수평 작업도 마치고 하차까지 마무리가 돼서 지게차가 나와야 되는데 뒤쪽에 보시면은 형탕 작업을 안 한 땅이어서 지게차 바퀴가 빠지게 되는 상황인데요 지게차가 빠지게 되면 지게차를 뺄 장비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안 빠지는 조건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게발 길이가 2800 정도 나와서 빠져나올 공간이 없어 지게발을 이동식 주택 안에 해체를 한 후에 지게차만 안전하게 빠져나옵니다 이동식 주택 안에 해체한 지게발을 사랑힘으로 직접 빼내고 다시 지게차에 합체합니다 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면 쉽게 작업이 가능하지만 비용적으로 많이 부담되실까봐 최대한 지게차로 하차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현장이 작업이 쉬운 곳이면 좋겠지만 최악의 조건에서도 수월하게 해결해 나가는 동양 컨테이너입니다 운송과 하차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외부 내부 소개 영상을 보시죠 외부 썸모사이딩은 주문하신 고객님께서 징크색 한가지 색상으로만 부탁하셔서 시공을 해드렸고요 천장단열 220t 벽체단열 120t 테두리는 반복목으로 포인트를 줬고 원임을 설치하신다고 하셔서 반복목 하나 더 추가하셨습니다 물론 서비스로 진행을 해드렸고요 한번 더 추가해드렸고요 sur hect Może지 축 could be commence 한 4 5 10 1 5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